가위 빌려드렸으니까 괜찮아요? 이거 이제 갈갈은 가위 대여로요 정말 가위 대여로 직접 만든 남의 것 다음주에 오면 죽어도 이제 다들 사포짐하고 앉아있으니까 이거 다음주에 갈아야 돼요? 근데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? 지금 못 갈아요 어 지금 갈기에는 너무나 갈아요 최소한 하루 걸려요 하루 우리 이제 할 거 없어 다 지우고 다 지우고 내 귀여운 콩콩콩콩